이 단체가 곰 농장에 잠입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쓸개집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달곰 구조센터의 한쪽에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죽음에 이른 곰들에 묘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된 곰 285마리 중 절반 가까운 140마리가 숨졌습니다. 2006년에 생랴 수อน자의 줄 Grandma lapisALI XG 저렴한 근ум의 렐과 쓸개집이 되었던 erwir 열악한 환경에서 쓸개집을 채취당한 곰 들의 간과 쓸개는 어떤 모습일까 So this is a bear who had been here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n we started to get worried about and she had a health check the vet's concerns were confirmed when they did an ultrasound and they thought the liver looked abnormal and when they opened her up she had this liver tumor on her liver so you can see a very clear difference between what that looks like and what this looks like Yeah from healthy to bad 암에 걸린 곰의 간과 그렇지 않은 곰의 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며 팔고 있는 웅담 캡슐이 주로 병든 반달곰 쓸개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몸에 좋을 수 있을까요? 취재 중 어쩔 수 없이 저도 하나를 먹게 됐는데요. 효과는커녕 배탈이 나서 고생만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옌지 시내의 한 웅담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 판매원이 계속 웅담 캡슐의 효능을 설명합니다. 웅담 캡슐을 먹고 배탈이 났었다고 하자 의사도 아니면서 위험한 설명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설사 나가는 사람은 꼭 장염이 있어요. 베리 안에 융증기가 생기니까. 설사를 나갔는데 설사를 나쁜 게 다 나가요. 곱이나 하지 말아요. 설사를 나쁜 게 다 나가니까 떨어져요. 장염이. 웅담 캡슐은 국내 반입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도 합니다. 곰 농장들은 하나같이 곰 쓸개집으로 만든 제품이 염증은 물론 암치료에도 좋다고 유혹하지만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쓸개집인데 쓸개집이라는 거는 85%가 무리예요. 그다음에 10% 정도가 담즙산.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화학물질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곰의 쓸개집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있냐. 그건 임상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곰 쓸개집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 보신이나 암치료 등에는 효과가 없다는 설명. 오히려 간이 안 좋은 환자가 먹을 경우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쓸개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통이라든가 위장관장에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고용량으로 UDCA를 사용하게 되면 사망 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사망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원래 강경변 환자 중에 부작용 중에 식도의 정맥이 부풀어지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복용하면 큰 탈이 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여전히 웅담 제품의 효능을 맹시합니다.